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7일 방신 전통시장 내 광장에서 내빈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방신 전통시장 온라인 앱 배달 서비스 개시식이 열렸습니다. 젊은 계층도 많이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신선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었으면 합니다.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놀짱 앱을 설치 후 방신시장을 설정하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됩니다. 배달 가능 지역은 방신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.7km까지이며 신선한 물건을 앱을 통해 주문하면 2시간 이내 문앞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한편 놀짱 바로 배달은 가격의 거품을 빼고 상품에 이상이 있을지 100% 교환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상품 배송에 힘쓰고 있습니다. 모바일 배달 앱을 이용한 전통시장 주문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19 시대에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인의 매출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강소국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.